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지성훈이에요. 1960년 4월 19일에 있었던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먼저 일어났던 민주화 혁명이죠. 4.19, 5.18, 6월 항쟁, 그 다음에 촛불 혁명. 기간은 촛불 혁명이 제일 길었는데, 아무래도 그 다음으로 혁명이 길었던 게 6월 항쟁. 그리고 세 번째로 시간이 제일 길게 나왔던 혁명이 바로 이 4.19예요. 3.15 부정선거 전부터 약간 조짐이 있었죠. 근데 지금 이제 2020년 4월 19일, 혁명 60주년이죠. 혁명 60주년이면서 참 이게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좀 교묘하게 됐어요. 4.19 혁명 이후로 이제 당시 1950년대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게 된 정권교체가 일어나죠. 그리고 지금 이제 4.19, 60주년 때는 이제 촛불 혁명 과정으로 일단 대통령 정권교체가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4.19, 60주년에 더불어민주당의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어쨌든 그런 상황이 좀 발생했는데, 일단 뭐 사실 뭐 지금 이게 60년 사이클이 돌아간 건 아니잖아요. 60년 사이클이 돌아간 건 아니고, 사실 오늘 이제 준비를 한 거는 이 4.19 시점에서 한번 이제 아무래도 우리날 민주 혁명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4.19, 60주년이니까 4.19 중심으로 한번 좀 다시 보려고. 그래서 아마 이거는 4월 19일에 아마 이 PPT는 앞으로 계속 써먹을 것 같고요. 계속 업데이트 할 거예요. 업데이트는 계속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에 5.18 혁명이 40주년이죠. 5.18 혁명이 40주년이니까 그때도 한번 계속해서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자, 21세기에 다시 보는 4.19 혁명과 민주화 혁명들. 정치 성향과 해당 콘텐츠 전혀 관련이 없겠죠. 네, 그래서 가급적 특정 정치 성향이 좀 강하게 가지는 않도록 한번 노력은 해볼 거고요. 그리고 사실 예전에는 제가 사진도 첨부를 했었는데, 제가 요즘에 사진을 첨부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진을 첨부하게 되면, 네, 이게 유튜브에서 노란 딱지를 먹어요. 네, 노란 딱지 때문에 제가 사진을 뺐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PPT 형식으로 사진 역사 콘텐츠를 바꾸면서, 아무래도 이제 페이지당 내용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천천히 읽어볼 분들은, 뭐 일시정지 기능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이거였죠. 이게 자유당 정권이 10년 넘게 가니까 레임덕이 생긴 거야. 일단은 그, 사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 때부터 레임덕이 있었죠. 이제 발췌기현, 발췌기현 이제 부산에서 있었고, 당시 전시였으니까 부산에서 있겠죠. 그래서 제헌국회에서 의회에서 간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했었던 초대 대통령과는 다르게 대통령이 직선제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전시회, 대통령 선거. 우리나라는 전시회도 선거를 했던 나라예요. 하물며 전시에 대선을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전세계가 팬데믹에게 빠지는 상황에서도 총선을 했단 말이에요. 하긴 뭐, 지금 이 시국에도 총선을 했는데 전쟁 중이라고 대선은 못하겠어. 우리나라는 그랬던 나라예요. 참 우리나라는 그런 다른 나라를 바라보면 과연 선거는 할 수 있을까? 이런데 우리나라는 한단 말이야. 투표율도 꽤 됐어요. 물론 투표율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높지는 못했어요, 이때는. 아무래도 이제 서울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전방 지역에서는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를 못했으니까.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 끝나고 사사호입 개헌이 있었죠, 그 유명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연임을 철폐해버리는 연임 제한을 철폐해버리는 그래서 무제한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승만 전 대통령에 한해서만.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여기서 사사호입 개헌을 해가지고 이기붕 전 의장이 만약에 부통령이 당선이 됐나 칠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승만이 죽어, 이승만이 죽으면 그러면 이제 이기붕한테 대통령이 승계가 되겠죠. 그러면 과연 이기붕이 재선을 하고 나서도 이기붕의 연임 제한을 또 철폐하는 개헌을 했겠죠. 어쨌든 어쨌든 1956년 이제 5월 15일 대선 때 이때 대통령은 제3대였는데 부통령은 제4대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1951년 한국전쟁 당시에 그 이제 첫 부통령이었던 이승영 전 부통령이 부통령을 때려쳐요. 그래서 부통령을 한번 더 뽑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너무 급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부통령을 이제 국회에서 간선으로 다시 뽑았었죠. 그때 부통령은 자녀의 임기만 수행했어요. 어쨌든 그 1956년 투표율 굉장히 높았어요. 유권자가 960만이었는데 900만이 투표를 했어요. 아니 906만이 투표를 했어. 엄청난 투표율이에요. 응 어쨌든 90%가 넘었지 투표율이 그래서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네 거의 70%의 득표로 당선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무효표가 186만 표가 나왔어요. 반올림을 하니까 응 무효표가 엄청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래는 그 신익희 후보가 이제 당선이 유력했었는데 신익희 전 의장이 그랬는데 신익희 전 의장이 죽은 거야. 죽어가지고 그러면 이 뭐냐 신익희 전 의장의 표가 뭐 어떻게 다 나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봉하 후보도 원래는 조봉하 후보가 이렇게 30%까지 받을 거라고 예상 못했을 거예요. 예상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우리나라 시대가 이제 정치가 그 반공이 그 1순위였거든. 그런데 조봉함 전 대통령 후보는 이제 진보 차원에서 이제 통일을 위해서 대화를 하자. 약간 이런 취지로 갔었나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진보 정치 성향이 진짜 엄청나게 이제 외면시되던 그런 시대에서 30%면 진짜 선전한 거긴 해요. 우리나라에서 적극 진보 계열의 그러니까 진보당 진보 진보당 뭐 이런 그런 지금의 컬러면 약간 정의당이겠죠. 약간 이런 쪽 컬러가 30%를 받는 건 진짜 대단한 거야. 근데 사실 이거는 신익기 전 후보가 급소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반사 효과 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제 70%를 찍었는데 응 그러니까 원래 신익기 후보가 있었으면 당선은 아마 신익기 후보가 유력했었어요. 과반은 힘들었어도 당선은 유력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약간 이제 그 표가 세 부류를 나뉘게 된 거야. 신익기 신익기 전 후보에 대한 표가 그래 일부는 그 뭐냐 어차피 죽은 사람한테 찍을 수는 없지 않느냐 죽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 그래도 해본 사람이 낫겠지 하면서 이승만을 찍은 사람들로 갔고요. 아니면 그래도 이승만은 안 돼 하면서 조봉암 후보한테 간 표도 있어요. 아니면 이승만 이승만 갈고 싶었는데 그런다고 해서 나는 조봉암한테 표를 주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저 시대에 아직 진보는 좀 시기상조다 해가지고 그래서 무효로 찍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대통령은 어차피 통정표를 못 줘. 그러면 이제 그 통정표는 누구를 갖느냐 부통령 선거에서 이 동정표 현상이 뚜렷했어요. 부통령은 후보가 좀 몇몇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면 전 부통령이 저만큼 표를 동정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자 신익희 후보가 없었음에도 조봉암 후보가 저만큼 표를 받은 거야. 하물며 그러면 조봉암 전 후보는 저때가 이미 두 번째 출마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은 했다기보다는 자유당이 1958년에 진보당 사건을 주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조봉암 전 후보를 검거를 해서 검거를 해서 이제 가둬놨다가 결국 사형 집행을 해버려요. 사형을 집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국가 보안법을 제정해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내무장관의 최인규라는 사람을 내정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자유당은 이제 주작을 해요. 공무원들 공무원들 까지도 개인의 정치의사가 인정이 안 된 거예요. 득표 공작 행위에 대해서 주 1회 점검을 실시했고요. 그러니까 지방기초단체가 친목회가 어떻게 조직이 되냐면 그러니까 이제 도지사가 있고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구청장이라든지 뭐 군수라든지 있겠죠. 그런 그 다음에 동장 또는 읍장 면장 그런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이장 읍장이나 면장 밑에 이장이 있고 그 다음에 동장 밑에 통장이 있겠죠. 뭐 어쨌든 그런 이 정말 지방 그 단체들을요. 물론 지금은 뭐 이장이라든지 뭐 응? 응? 지금은 뭐 그 이장이라든지 좀 그 약간 통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네 그런 사람들은 요즘 그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선출직은 응? 뭐 어쨌든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정말 면단위부터 조직을 다 해가지고 그 선거를 유도를 한가지 그쪽으로 찍으라고 그래서 그 이제 사전투표를 어떻게 하냐면요. 그 선거 당일에 자연적인 이유로 기권을 하게 만드는 거야. 아니면 그 사달러 주고 매수를 해. 어. 그래서 기권을 하게 만들어요. 그 근데 이거는 아마 조병욱 박사가 살아있었으면 아마 이 시나리오는 불가능했을 거야. 만약에 조병욱이 살아있었으면 근데 이제 조병욱이 죽었잖아. 조병욱이 죽어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없어진 거예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 단독 후보가 된 거야. 그래서 그 뭐냐 이제 기권을 하게 만든 그 전체 유권자의 40% 1. 도장을 대통령 후보 자유당 부통령 후보 자유당 도장 광 광 찍어서 투표함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그 선거에 올 사람들 그 자유당 지지자들을 조장으로 만들어가지고 3인조 3인조 또는 5인조로 공개 투표를 해버리는 거야. 공개 투표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나는 애초에 대놓고 그런 거죠. 그래서 조장이 확인해가지고 그 자유당 선거위원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 보여줘가지고 투표함에 넣어요. 어쨌든 그래서 투표함에 넣는데 뭐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조별로 투표소에 같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투표함에 넣기 전에 검사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넣는 거고 아 지금 제가 약간 말속도가 평소보다 느린 이유는 음 저기 제가 요즘 며칠이 좀 피곤해가지고 이쪽 입술이 지금 부릅어서 갈라져 있어요. 입술도 끝이 좀 갈라져 있고 지금 약간 제가 살짝 미열이 있거든요. 어쨌든 근데 걱정 마세요. 저 코로나는 아니 며칠 외출 안 하면 되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완장 무대가 있어요. 여기 완장을 차려봐요. 자 유 당 해가지고 투표소 주변에 배치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투표소예요. 각 지역구마다 각 지역구마다 출마한 정당의 참관인들을 배치를 시켜요. 그런데 이 참관인들은 이 매수를 시켜가지고 좀 매수 포기를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핑계를 붙여서 또 축추를 시켜요. 각종 핑계를 붙여서 뭐 어쨌든 뭐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약간 참관인들을 돈으로 어떻게 매수를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심리적 압박은 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결국 이제 민주당 쪽에서요. 아예 그냥 한 대낮에 그 선거를 포기를 해버려요. 이거는 선거가 말이 안 된다 하면서 어쨌든 선거를 준비한 상황들 그래서 그 조병옥 후보가 위암을 수술을 받으러 갔다가 미국의 군병원으로 갔다가 사망을 해서 나름 시설 좋고 나름 의료진 좋은 병원으로 갔는데도 이게 수술 자체는 잘 됐대요. 수술 자체는 잘 됐는데 이게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 후유증으로 그 약간 수술 발작이 올 수 있다는 거야. 심장 발작. 그래서 죽었대요. 여러분들 혹시 뭐 이제 장기이식이나 그런 골수이식 뭐 이런 거 수술 사례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수술을 받고 나서요. 이게 몸에 그 다른 조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몸에 이 면역체계가 그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술을 하고 나서 그 거부반응을 그 일으키는 그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전에 윤댕님이 아마 그 크리에이터들 중에서는 그런 걸 겪으셨잖아요. 그 콩팥 이식 받으시고 그 콩팥 이식 받고 난 다음에 그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장기하고 면역체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거부 거부 때문에 이게 그 면역체계를 당분간은 억제를 시켜야 된대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그 스테로이드 치료를 했고 그래서 이제 윤댕님이 사실 이제 과거에 비해서 조금 지금 약간 좀 이게 그 볼살이 조금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변화를 좀 받아들이기 힘드셨다는데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내려놓으신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이제 혹시 그런 이식수술 받아보신 분들은 그런 거부반응이 있잖아요. 어쨌든 사실 그런 다른 수술을 하고 나서도 아무래도 이제 그 수술은 그 자연적인 치유나 약물 치유와는 다르게 이 수술이라는 거는 이게 몸속에 그런 약간 좀 몸속에 병적으로 생겨난 거를 인위적으로 제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저런 후유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저는 의료인이 아니니까 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자유당 같은 경우는 이제 부통령 선거에 올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임기 도중에 궐석이 될 경우에 이제 부통령이 남은 임기에 한해서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게 대통령 부통령 연계 시스템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의 미국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남은 임기에 한해서는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수행을 해요. 원래 부통령이 있을 경우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부통령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궐석이 될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을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죠.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상황이거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경우에 한해서 국무총리가 또 대통령이 궐석이 아니라도 대행을 하죠. 그때는 헌법재판소에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런데 미국 대통령은 약간 그런 시스템이에요. 하원의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면요.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상원의회에서 다시 투표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은 탄핵 2차 탄핵심판의 상원에서 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리차드 닉슨 전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때 하원에서 탄핵의결이 가결되고 나서 스스로 사임을 했죠. 그래서 상원심판까지는 안 갔고요. 그리고 이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뭐냐 르인스키하고 그 스캔들 났을 때 그때 하원에서 한 번 가결이 됐어요. 근데 상원에서는 부결돼요. 근데 이제 그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상원의회에서 그 가결이 될 때까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을 해요. 직무가 정지되지 않아요. 어쨌든 뭐 그 주작을 할 머리로 국정수행을 제대로 했더라면 사회군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각종 주작행위가 어떤 게 있었냐. 그래서 투표함 바꿔치기 그러니까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다 그 기권을 유도한 사람들의 그 투표용지를요.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기봉 찍어놓고 시작한 거야. 그리고 이제 참관인 내보내고 그래서 당시 선거에 이제 문맹들이 좀 많았거든요. 선거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이 지도한다는 명문으로 조를 짜서 투표를 지켜요. 자 근데 이제 당시 어르신 세대에는 이 투표가 먹혔어요. 1960년 시점에서는요. 이때 이때까지는 진짜 일제가 민족 말살 정책을 시행을 했던 게 그러니까 일제가 1920년대 문화정책에 이어서 문화통치에 이어서 민족 말살 통치 이게 먹혔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요. 그토록 우리가 조선어학회가 활동을 하고 뭐냐 말모의하고 그렇게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탄압을 받았잖아요. 하물며 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1920년대 초등학교 국민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쳐 한국신민학교에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학교를 다녔던 세대는요. 이게 1940년대 학교를 다닌 세대가 1960년대 이제 나름 성인이 돼요. 물론 물론 이제 1940년대 학교를 다녔던 세대들은 그 이후 해방 이후에 그 이제 우리나라의 한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쪽에는 해당이 안 될 거예요. 근데 1920년대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 1920년대 국민학교 다닌 사람들은 이게 조금 그 50대 가 되어 되어 있겠죠. 거기까지는 괜찮다. 그런데 그 한글을 안 배운 세대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글을 안 배운 세대들은 어떤 세대냐면요. 그러니까 그 근대식 학교가 생기기 전에 이미 나이가 넘어가가지고 학교를 안 다닌 세대들이 있어요. 이미 그 대한제국 시대 때 이미 다 서당을 다녀가지고 그 한자를 배웠던 세대들이 있어요. 어르신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이제 민족 말살 정치 시대 때 그 일본어를 몰라가지고 그 이제 일본어를 이제 못 써가지고 관리 이제 관련해가지고 글씨를 모르는 세대들이 그대로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어르신들은요. 한글을 암클 어문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어르신 세대에는 한글 보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먹힐 수가 있었던 거야. 어르신들한테는. 그 다음에 이제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 막걸리로 그 아 자유당 찌세 자유당 찌세 해가지고 막걸리 따라져가지고 그렇게 유도를 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깨 흔히 말하는 정치깡패죠. 그 동대문 상인연합회로 대표되는 그 당시에 이제 동대문 상인연합회장이 이마수 씨였죠. 이정재는 이제 은퇴를 했고 어쨌든 그 이마수 씨가 회장이었는데 어쨌든 그 어깨들을 동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영수 이 짓을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죽은 사람이야. 이미 죽은 사람인데 선거인 명부에 올라간 거예요. 죽은 사람은 투표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죽은 사람을 선거인 명부에 넣다 보니까 그 득표율이 100%를 넘어가는 경우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개표할 때 개표할 때 그 개표소에서 일부러 불을 꺼버려요. 어 정선이다 하면서 투표함을 엎어요. 그리고 바꿔쳐 그리고 이제 피아노 표가 있어요. 그 검표원들이 이미 매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야당 칸에 이제 표가 찍혀있으면요. 그 표를 세다가 어머 손이 미끄러졌네 하면서 이렇게 내려요. 이렇게 내리고 줍는 척 하면서 이미 그 지장이 손이 묻어있는 거야. 그 지장이 손이 묻어있어가지고 그 피아노 건반도 느려지 그 기표 기표 칸에 이리저리 막 이렇게 찍어요. 당시에는 이제 지금은 지장이 허용이 안 돼요. 지금은 지금은 이제 그 개표 그 뭐냐 개표 그 기계를 넣잖아요. 요즘은 기계 넣는 거로 바뀌면서 요즘은 선거할 때 지장 안 쓰잖아요. 요즘은 선거할 때 요즘은 투표소 가서 지장 쓸 일이 없어요. 어 요즘은 투표할 때 지장 쓸 일이 없는 게 요즘은 그 뭐냐 투표소 이번에 투표하신 분들 알잖아요. 그 신분증 확인하고 그 얼굴 확인하죠. 신분증 확인하고 얼굴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전자 시스템으로 또 확인이 되기 때문에 요즘은 굳이 지장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기표소에서 요즘 지장 안 찍잖아요. 옛날에는 그 옛날에는 그 뭐냐 투표 도장 그 그것도 지장으로 찍는 그 시스템이었으니까 근데 요즘에 그 기표 도장은요 그 아예 그 도장 자체에 특수 잉크가 있어가지고 그 딱 그 선거용지에만 딱 찍게끔 개발이 돼 있어요. 잉크가 그 압출을 이렇게 딱 기표를 딱 누르면요. 그 누를 때 그 도장 그 잉크가 분사가 되게끔 그런 시스템이 돼있기 때문에 요즘은 손도장 찍을 일이 없죠. 어쨌든 손도장으로 막 그 투표용지에 받아서 어? 손님 이끌어졌네? 하면서 줍다가 손가락으로 다 찍어버리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무효로 만들어버린 표가 생겼어요. 아니면요 그래 그 장면이 기표된 표를요 어? 봤네? 하면 그 이기붕이 기표된 표 뭉치를요 위아래로 깔아 뭉개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덮어요. 검표 안하고 어? 이거 100표 전부 다 자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참 이런 거 생각할 머리로 나라 걱정했으면 4.19 혁명이 일어날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이거는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 결과는 다 공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위키 검색만 하면요. 각종 선거에 대한 상세한 결과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전히 무효는 그래서 이런 부정선거 때문에요. 피아노 건반표로 해가지고 무효표를 만들어버린 게 많아가지고 무효가 120만 표가 돼요. 무효가 120만 표고요. 그리고 어차피 대통령 선거는 이승만 단독 후보였으니까 그래서 963만 표 당선이 되죠. 그 왜냐면요. 당시에는 단독 후보면요. 국회의원은 무투표 당선이 가능해요. 지역구 단위는. 왜냐면 당시 부통령 후보로 나왔던 이기봉이 이기봉이 아마 1958년 그 총선 때 그때 이제 그 지역구 출마를 했을 때 그때 경기도 이천군 현재 이천시죠. 이천에 출마를 했는데 원래 이천에 자유당에는 이정재가 출마를 하기로 돼 있었어. 근데 이리저리 조직 부하들을 구속시키는 등 각종 협박을 유도해서 이정재의 출마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기봉이 출마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협박을 하게끔 만드니까 그 민주당 지역구 의원이요 이렇게 되면 선거 과정에서 나도 협박받겠다 이것 때문에 이거는 이런 선거는 개판이 돼가지고 자기도 출마를 포기해요. 그래서 이천 지역구에서 이기봉이 무투표 당선이 돼요. 그 지역구 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이 허용이 돼요. 지금도 그런데 대통령은요 무투표 당선이 아니고 찬반 투표를 해요. 그래서 일정 투표율이 안 되면 대통령은 당선이 안 돼요. 과반이 안 되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구에서도 만약에 이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되면 그러니까 경쟁후보가 없을 경우요. 찬반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투표 당선은 있을 수 없어요. 어쨌든 그런 걸 생각은 해야 돼.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었다. 그 이제 내가 2학년 2학년 될 때 학과 회장 투표를 하잖아요. 학회장 근데 그때 후보가 단독후보였어요. 학과 회장이 단독후보였는데 이제 그때는 찬반 투표를 했어요. 찬반 투표를 했는데 개표를 했다? 한 반대가 한 11명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당선자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했더니 그 반대 11명 찾아내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그 반대표가 나오면 그 반대에 대해서 그 반대에 대해서 이제 누군가가 좀 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좀 좀 상처를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학회장 투표 때는요. 결국 뭐냐 그 다음에 학회장 투표 때는 결국 그거 하더라고요. 그 뭐냐 이 단독후보로 나오니까 이게 찬반 투표를 안 하더라고. 아예 그러면서 그 뭐냐 그 자보에다가 대자보에다가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쓰는 거야. 대자보에다가 그 나름 그 단독후보로 출마한 이 누구 후보의 그런 그 의사 출마 의사 이런 거를 좀 존중하는 그 차원에서 뭐냐 투표는 실시하지 않고 그 학회장으로 지명을 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과회장 단독후본데 찬반을 안 하는 거예요. 투표를 그래서 그때부터 난 좀 짐작을 했죠. 어 이거 그 과 집행부는 이거 거의 약간 좀 이거 거의 거의 독재성이 있는 거 아닌가 하니깐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내가 4학년 때도요 4학년 때 4학년 때 학회장이 당연히 나랑 동기였겠지 학회장이 나랑 동기였고 그 다음에 그 그 다음에 그 집행부가요 그 그 집행부가 조금 그거였어 나름 그 집행부가 이제 뭐시냐 나름의 그 그 집행부가 좀 그거였지 그 그 다음 집행부가 그 전까지는요 그 과 학생회가 부장들만 있었어요. 부장들만 있었는데 이게 그 갑자기 국장제도가 생긴 거야. 원래 그 부장들을 2학년대를 시키거든요. 부장들을 그 2학년대만 시키고 다만 이제 총무만 총무부장만 3학년을 시켰어요.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그게 총무들은 3학년을 시켜. 그래놓고 갑자기 몇몇 부서에 대해서 국장들이 4학년들이 국장으로 들어온 거야. 자기들 세폭사하려고 하여간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런 그 갑자기 그 집행부 조직이 그렇게 확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좀 그런 좀 개인적으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4학년 때는 그 4학년 때는 좀 이제 집행부하고 좀 거래를 뒀거든요. 내가 나 4학년 때는 이제 집행부하고 싸웠거든.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내가 4학년 2학기 때 내가 답사를 일부러 안 갔어요. 사업과 답사를 아니 4학년 1학기 답사 갔다 와서 이제 그런 집행부 국장들하고 좀 사이가 뭐 안 좋아졌으니 내가 뭐 답사 가서 뭐 그래 그 집행부가 준비한 답사를 거기에 내가 좀 사이가 좋겠어요. 하물며 그래서 내가 결국 안 갔어. 근데 되게 서러웠던 건 뭐였냐면요. 내 편을 들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4학년 때 그래서 내 편을 들어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 4학년 1학기 한 중간쯤부터는요. 진짜 과 동기들 중에서 나랑 어울린 사람 없었어. 그것 때문에 내 편을 들어준 사람이 없었어. 근데 사실 그 계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이제 그냥 나랑 같이 수업 듣던 사람만 내 편을 들어줘가지고 내 옆자리에서 같이 수업 들어줬던 사람만 이제 그 뭐냐 내 편 들어줘가지고 뭐 그 덕분에 네 근데 그 친구는 지금도 만나고 있어요. 뭐 어쨌든 좀 약간 사적인 얘기가 좀 길었는데 그럼 이제 부통령 선거 약간 득표율이 80%야.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득표율이 80%야. 단올림에서 근데 원래는요. 너무 주작을 해가지고요. 유권자들보다 선거용지 숫자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득표율이 99% 그리고 득표율이 99% 이기북만이 99%가 되고 일부 지역이 유권자 대비 투표율이 100%를 초과한 거야. 선거용지를 막 30% 40%씩 이미 찍어놓고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내무장관이 최인규잖아요. 야 이거 뭐냐 유권자 숫자를 넘어버렸잖아. 줄여서 발표해. 이 줄여서 발표한 게 결국 이 득표율을 조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당선이라는 글자에 여기 당선이라는 글자에 제가 취소서는 그어놨죠.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거 당일부터 현재의 창원인 마산하포구예요. 흔히 그 이제 처음 시기가 먼저 일어났던 마산 지역은 현재의 마산하포구예요. 창원시 마산하포구 거기서 이제 먼저 일어나고 그 각 지역에서 시위들이 일어나게 되죠. 부정선거 결과로는. 참 이 선거 결과부터 되게 엄청난 이 주작이 일어나죠.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는 이 주작 행태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부예요. 여기까지가 일부고 자 그러면 이 3.15 부정선거까지 이 결과에 대해서 각종 이 시위 전개가 어떻게 됐는지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어요. 왔습니다.